안녕하세요 마태봉 27장 리빙 바이블 두번째 시간입니다. 24절을 보시면요. When Pilots saw that he wasn't getting anywhere. 빌라도가 데디아를 봤을 때, 여기 데디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데디아, 두 번째 and 다음에 데디아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를 봤냐면, 더 이상 진전이 없다. 되는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두번째는 Elias was developing.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봤을 때, He sent for a bar of water. 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Washed his hands before the clouds. 클라우드, 군중들 앞에서 그의 손을 씻었습니다. 말하면서, I am innocent of the blood of this good man. 나는 결백하다. 이 착한 사람의 피에 결백하다. The responsibility is yours. 그 책임 너희들 것이다. And the mob yelled back.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중들이. His blood be on earth and on our children. 여기 B가 있잖아. 여기 원형이 나왔다는 것은, 뭐 하게 하소서 이런 기원문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May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동사. 조동사와의 원형이 오니까요. 그의 B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오게 하소서.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위에. 이렇게 B가 end로 연결해서 병렬로 연결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Then pilot released brothers to them. 그들에게 바라바를 석방했습니다. And after he had whipped Jesus. 그가 예수를 whipped. 채찍질한 후에. He gave him. 그는 그를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줬냐면 To the Roman soldier. 로마 군인들에게. To be taken away and crisp by.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로마 군인들에게 그렇게 주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But first they took him into the armory. 먼저 그들은 그를 예수를 armory. 본부의 관정에 대고 가고. 그걸 call out. 소집했습니다. Entire contingent. 전 부대를 소집했습니다. They stripped him. 그들은 그를 예수를 strip하면 옷을 벗기고 그리고 put down하면 옷을 입히는 거죠. 그에게 scarlet love. 주홍색 그런 러브를. 걸침없이죠. 러브를. 그 홍포를 입히고. And made a crown. 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왕관을 만든 거죠. For a long thorn. 긴 가시가 있는 왕관을 만들고. put down. put down도 마찬가지입니다. 씌운 겁니다. 그것을 그의 예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placed a stick. 스틱을 주었습니다. 오른손에 스틱을 두고. 모로서. 스캡터로서. 스캡터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호를 말하죠. 막대기. 그리고 knilt. 무릎 꿇습니다. 예수 앞에. In mockery 하면서. 비웃으면서. 희롱을 하면서. Hail king of the Jews. 유대의 왕 만세. They yell.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And they spat on him. 그에게 spit. 스pit. 침을 뱉고. And grabbed. 붙잡았습니다. 스틱을 잡고. 그를 쳤습니다. 예수를. 그의 머리. 그 스틱으로. 예수의 머리를 쳤습니다. After mockery. 희롱한 후에. 그들은. They took off the robe. 그 홍포를 벗기고. Put his own garment. 그 자신의 옷을 그에게 다시 입혔습니다. And took him. To him. To him out. 그를 데리고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를 crucify. crucify. 십자가에 못 받기 위해서. As they were on the way. 가는 중이죠. On the way 하면. 가는 중에 어디로. To the execution grounds. 사형집행장으로 가는 도중에 갔을 때. 그들은 came across. 만났습니다. 한 사람을. From. 사이린이라고 나오죠. 구레네. 사이린이. In Africa. Simon. 자. 그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출신.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시몬이죠. 자. 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 그의 이름은. Simon이고요. Forse to. 하면은. 강제로 뭘 하는 건데요. 그를.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크로스를. 그에게 강제로 지우는 것입니다. 나르게 하는 거죠. Then they went out. To area known as. Calgoth. Calgoth. 하면. 골고다인데. 골고다로 알려진. 한 지역. 에어리어에. 그들은 갔습니다. That is 즉. 즉. Scully 입니다. 해골 장소. 해골 곳인데요. 해골 언덕이라고 되었어요. Scully hill. Where. 그곳은. The soldier gave him. 그곳에서. 그린들이 그에게. 드러그 원래 마약이라는 뜻이 있는데. 드러그. 우리는 이제. Get. 이렇게. 쓸개를 탄 포도주라는. 이것은. 드러그 와인이라고 나오네요. 리빙 바이블에서는. 마취제를 넣은 와인을 마시게 하기 위해. 그에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걸 줬는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맛봤을 때. 테이스트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시지 않았죠. 예. 35줄 보시면. After crucifixion. crucifixion 하면. crucify의 명사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음. 후에. The soldier through dice. 군인들은. 다이스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Divide 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Among themselves. 그들 사이에서. Then they sat around. 그들이. 그때 둘러 앉았습니다. And watched him. 그를 봤습니다. As he hung there. 자. 흥은 행에 가 거죠. 그가 거기에 달려 있을 때. And they put a sign of his head. 그들은 간판을. 사인을 달았어요. 붙였어요. 그의 머리 위에. This is Jesus. 이 사람은 예수다.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 Two lovers were also crucified there. That morning. 그날 아침 거기에. 두 강도도 역시 crucified 했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One. On other side of him. 그 양편에 하나씩. And the people are passing by heart abuse. 자. Abuse는 남용옹. 오용 욕설이 있는 것이죠. 욕설을 부부면서 패스방 지나가는 것이죠. 부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그에게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So. You can destroy the temple. 너는 성전을 destroy. 무너뜨릴 수 있다.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You can.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어요. You can build. 다시 그것을. 3일 만에 만들 수 있다. 빌드 할 수 있다. 건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냐. Can you? Well then. 자. Come on down.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If you are the son of God.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라면. And the chief priests and Jewish leaders also mock him. 모욕하고 희롱하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대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역시 또한 그를 희롱했습니다. He saved others. 그는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They scoffed.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But he can save himself. 그는 그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So you are the king of the Israel.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Are you 그렇지 않냐. Come down from the cross. Yes.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And we believe you. 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He trusted God.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Let God show his approval by delivering him. 그럼 하나님이 show하게 하자. 그가 그를 구함으로써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됨을 보여주게 하자. Didn't he say? 그는 그걸 말하지 않았느냐. I am God's son.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And the lovers also threw the same in his teeth. 그리고 그 강도들도 또한 똑같이 same. 똑같이 그렇게 욕을 퍼포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